하나미 모습 하나미를 즐기는 미나모토 요시스네와 무사시보 벤케이 하나미는 일본에서 벚꽃 등의 꽃을 감상하면서 봄이 오는 것을 축하하는 습관을 일컫는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3월에서 4월에 걸친 봄기간의 핀벗나무의 밑에서 벌어지는 연회, 파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하나미는 귀족이 즐기는 행사에서 기원되었다고 한다. 나라시대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풍습이 있었으나 헤이안시대에 들어서 벚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사가천왕이 궁중에서 연연회가 최초로 벚나무를 대상으로 한 하나미였다는 설이 있다. 헤이안시대의 궁중의 하나미에 관한 기록은 겐지모노가타리, 위카엔에 적혀있다. 겐지모노가카리에서는 등꽃을 감상하는 연회에 대한 기술이 남아있으나 이 시기에 꽃은 벚꽃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져 벚꽃을 바라보며 하나미를 즐기는 풍습이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가마쿠라 시대의 수필가인 요시다 겐고의 수필 도연초에는 귀족풍의 하나미와 그렇지 않은 시골풍의 하나미의 차이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고, 무로마치 시대에는 지방의 무사계급이 하나미를 즐겼다는 사실이 전해 내려온다.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들 밖으로 나와 하나미를 했다는 사실이 그림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이 시기에 가장 대규모의 하나미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연, 다이고의 하나미를 들 수 있다. 하나미의 풍습이 널리 서민에게까지 퍼진 것은 에도시대 도쿠카와 요시무네가 에도의 각 지역에 벚나무를 심게 해 하나미를 적극 장려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에도의 유명한 하나미 장소로 아타고 산 등이 있다. 이 시기에 하나미를 주제로 한 라쿠꼬가 몇 편 전해진다. 일본의 기상청에서는 각 지역별로 벚꽃이 피리라 예상되는 날을 정해서 발표한다. 개화예상일의 정보를 가질 것 같은 날로 예상된 지역을 선으로 이은 것을 벚꽃전선이라 일컬으며 일본의 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벚꽃이 피는 시기에 자주 방송된다. 이 전선은 일본의 벚꽃의 품종인 소메이요시노 위개화예상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벚꽃의 품종에 따라 실제로 피는 날이 앞뒤로 바뀔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는 벚꽃의 개화 시기가 회사의 시업 또는 개학식 기간과 겹친다. 한편 규슈나 주구쿠 지방 도호쿠 지방 북부 호카이도 등의 지역은 위치상 보통 다른 지역보다 빨리 벚꽃이 피므로 반드시 개화기간과 시업 또는 개학기간과 맞는다고 할 수 없다. 밤에 하나미를 하는 경우에 요자쿠라를 본다 라고 일컬으며 특히 이에 관한 단어 및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에노공원 등 일부 명소에서는 이 요자쿠라를 위해 본보리라 불리는 초롱 등대를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바람이 불어 눈보라처럼 흩어져 떨어지는 벚꽃잎에 라칭하며 하나비를 구성하는 한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다. 꽃잎이 전부 떨어진 뒤에 벚나무는 하자쿠라라 칭한다. 하나미 경단과 차애도 시대로부터 하나미에는 하나미 경단과 빠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달 구경때 먹는 스키미 경단화는 대조적으로 하나미 경단은 벚꽃색과 흰색, 녹색 등의 빛깔로 만들어진다. 이 세 가지 색의 조합은 벚꽃색은 벚꽃을 의미하며 봄의 숨길을, 흰색은 윤을 의미하며 겨울에 남은 흔적을, 녹색은 쑥을 의미하며 여름이 다가올 징조를 표현하고 있다. 일본의 속담인 꽃보다 경단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로 꽃 구경이라는 추상적인 행위보다는 경단이라는 실제를 얻는 행위를 두고 말하는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어에는 하나미와 관련이 깊은 말들이 적지 않게 있다. 는 이 속담에서 제목을 따온 것으로 하나미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한편, 하나미는 한 송이의 벚꽃이나 매화로도 할 수 있다. 가지가 멋진 모양으로 뻗었거나,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벚나무나 매화나무 밑에는 느긋이 앉아 차를 나누며 하나미를 할 만한 자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하나미는 귀족이 즐기는 행사에서 기원되었다고 한다. 나라 시대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풍습이 있었으나, 헤이안 시대에 들어서 벚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사가천왕이 궁중에서 연연회가 최초로 벚나무를 대상으로 한 하나미였다는 설이 있다. 헤이안 시대의 궁중의 하나미에 관한 기록이, 겐지모노가타리, 위, 가엔, 편에 적혀 있다. 겐지모노가카리에서는 등꽃을 감상하는 연회에 대한 기술이 남아있으나, 이 시기에 꽃은 벚꽃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져, 벚꽃을 바라보며 하나미를 즐기는 풍습이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가마쿠라 시대의 수필가인 요시다 겐고의 수필, 도연초에는 귀족풍의 하나미와 그렇지 않은 시골풍의 하나미의 차이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고, 무로마치 시대에는 지방의 무사계급이 하나미를 즐겼다는 사실이 전해 내려온다.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들 밖으로 나와 하나미를 했다는 사실이 그림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이 시기에 가장 대규모의 하나미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연, 다이고의 하나미를 들 수 있다. 하나미의 풍습이 널리 서민에게까지 퍼진 것은, 에도시대, 도쿠카와 요시무네가 에도의 각 지역에 벚나무를 심게 해, 하나미를 적극 장려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에도의 유명한 하나미 장소로 아타고 산 등이 있다. 이 시기에 하나미를 주제로 한 라쿠꼬가 몇 편 전해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